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문서 8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문서 8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보자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제공자